장애란 무엇인가? 학지사에서 편했습니다. 대학교 학부, 대학원의 장애학 혹은 장애 관련 과목의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도서입니다. 다양한 장애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준 전문가를 위해 만들었으며, 장애인과 가족, 대중에게 장애 이해를 위한 시각을 제공합니다. 사회적 소수자를 다루는 성직자, 의사, 간호사, 교사 등과 방송 및 미디어 관련자들의 다차원적 이해를 도와줍니다. 아울러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, 편견, 차별을 경감시킬 수 있는 이해의 기초를 전달합니다. 장애를 보편현상으로 이해시킬 만한 이론 토대를 담았으며, 공동체 및 자신에 대한 이해의 지평과 깊이를 심화시킵니다. 장애인과 함께 동반 sisters 라인覺, 양념, 주인공하는